자 이번 시간은 19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교과서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 메뉴에 법 31조 1항에 보면 계업 공개 사안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치세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계약금 등이라 한다. 계약금 등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약금 등을 계업 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193페이지에 보면 예치 권고 양가로 1번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고요. 193페이지 맨 밑에 예치기관 및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7명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194페이지에 보면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서 계약금 등이라고 한다고 했죠.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면 되고 매수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근데 만약에 돈만 다 받아버리고 매도인이 돈 주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돈을 주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돈만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저한테 거의 뭐 매일 문의전화가 오는데 가계약금을 그러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계약 깨려고 한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게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참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바로 가짜 매도인한테 돈만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고 도망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바로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치기관, 맡겨놓는 기관을 예치기관이라고 하죠. 예치기관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돈을 맡겨놨다가 확실하게 등기가 넘어오면 그때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에스크로우 제도,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제도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에스크로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이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치명의자가 누구냐. 예치를 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거냐.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은 신체를 보존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신체를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는 개업공은계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은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요. 반환 보정서를 반환 보정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의 지급 보정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보정보험, 회사의 이행보정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만약에 매도인이 돈 떼먹고 다른 데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반환 보정을 선 금융기관이나 보정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보정보험회사가 공짜로 보정을 써주는 게 아니라 위험 보험료를 받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하면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죠. 우리 19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195페이지, 교과서 195페이지, 중간에 표에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 이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암기가 되고 기억이 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제8장, 중계보수 및 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중계보수 및 실비는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의무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요. 권리는 중계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40문제가 나온다면 권리라고는 중계보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공개사의 권리는 중계보수 201페이지에 보면 중계보수의 성격,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02페이지, 중계보수 청구권 발생, 그 다음에 203페이지, 중계보수 청구권의 행사, 그 다음에 203페이지 3번 소멸이 있습니다. 중계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습니다. 중계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계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계계약 시, 중계계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계계약이라고 했죠? 중계계약 시 발생이 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계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치소 해제되면 개업공개사의 고위과실로 무효치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고위과실 없이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죠. 거래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예를 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다면 중계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4번 중계보수의 범위인데 양가로 1번 중계보수의 기준과 한도인데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이외의 중계보수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가 있는데 1번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가 있고요. 2번 주택 외에 대한 중계보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게 되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인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죠.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의 중개 상물에 대해서 중개보수 요일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의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 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일표를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를 기준을 합니다. 만약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다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일, 동일 3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동일한 중개 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동일 3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팔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다시 그 집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일한 중개 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중개 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반대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그래서 딱 2분의 1이라도 쉽게 말하면 100평이 있는데 50평은 주택이고 50평이 상가면 100평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를 적용합니다. 물론 평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평이라는 말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도액 초과한 보수 약정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메뉴에 보면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이 기준이 되는데 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판례입니다. 이거는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돈 곱하기 요율입니다. 분양가 곱하기 요율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동그라미 2번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계 대상물이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 중계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억짜리 상가와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상가는 0.9%니까 180만 원이고요. 중계 보수가 주택은 시도조례에 보면 0.4%니까 120만 원입니다. 중계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보정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정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환산보정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다 5천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정금 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도 환산보정금이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그러면 4,7은 28,2,800 더하기 500하면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한다. 보정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정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우리 교과서 206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산출된 중계보수는 그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각각 받습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선진국들은 보니까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계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권리금을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마찬가지죠. 권리금은 중계보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207페이지 6번입니다. 중계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계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잔금 체려야 중계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실비와 영수증인데 실비라는 것은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합니다.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것에 매수인 때문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등은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계보수 영수증은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07페이지 맨 밑에 쌍방교부 일반교부 3년 보존 5년 보존 정리를 해놨고요. 208페이지 실비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중계보수 과 실비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211페이지 제9장 지도감독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